마음에 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자. 몇 년 동안 내내는 꼭 언젠가 반드시라고 생각만 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여러 개 있다. 그것들을 한 줄로 늘어놓고 살피다가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체력이 필요한 일들이었다.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은 체력이 필요한 일 외에도 멀리 가야 하는 것, 지식이나 장비 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을 봐도 나이가 들면 외출 한번 하는 것도 귀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해 수입이 없어지면 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빨리 해야 할 것을 고르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나이를 담을 수 있는 옷차림,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얻은 내 나름의 해답은 40대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없는 어른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시에는 아직 내가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마음이 패션에 대한 방황으로 표출되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10년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내린 결론에 따라 옷을 고르고 입는다. 그것은 어른에게는 나름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옷은 깔끔하기만 하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위험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걸맞은 분위기라는 정도의 의미이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줄 알고 주변 사람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모습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는 겉모습밖에 없으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이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겉모습이란 특별히 기발한 복장을 했을 때이거나 나이보다 지나치게 젊게 꾸민 옷차림을 했을 때를 말한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옷차림이 보기 흉하고 애처롭게 느껴지는 것은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0대인데 소녀같은 옷이나 화장을 한 여성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고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협조를 기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외모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노출되는 피부의 면적이 넓어진다.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젊게 치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눈에 띄는 부분의 면적을 줄이고 액세서리나 색채, 소재감으로 생명력을 보충하며 모벌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부분만 신경 쓰면 젊은 사람과 같은 옷을 입어도 세련되어 보이고 위험도 느껴진다. 50대가 되면 학부모 외에 갈 일이 없어지고 시험하니 잔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제약이 줄어든다. 40대 때보다 훨씬 더 입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50대부터가 더 자유롭게 멋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싶다. 그릇을 소유하는 즐거움과 사용하는 즐거움 아이가 태어난 후 줄곧 물건은 적은 것이 좋다라는 믿음으로 가능한 한 불필요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 내가 유난히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쉬웠다. 혼자 살 때도 힘들었는데 결혼 후 아이가 둘이 되니 관리해야 할 물건이 더 늘어났다. 물건으로 인해 짜증스럽던 그 시절을 되도록 물건을 줄이고 더 이상 늘리지 않음으로써 그럭저럭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늘리고 싶지 않은 것이 그릇이었다. 친정집에는 그릇이 많아서 부엌 수납장에 늘 어마어마한 양의 그릇이 있었다. 본가가 도예의 고장인 마시코 인근의 위치에 있었고 옛날에는 그릇을 담려선물로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척이 있어서 그릇을 바꿀 때면 그것이 우리 차지가 되기도 했다. 어린아이였던 내 눈에는 그릇이 많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부피가 큰 일본 그릇은 수납하기가 어렵다. 식기장 앞뒤로 2종 3종 넣어야 해서 꺼내기도 집어넣기도 힘들다. 결국엔 항상 쓰던 그릇만 쓰게 된다. 그렇다면 쓰는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어머니는 새 그릇이 생기면 이미 가득 찬 식기장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었다. 그런데 본가를 떠나 간절히 바라던 독립생활을 시작하자 어느새 내 부엌도 그릇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선물 받은 유리잔, 여행지에서 산 머그잔, 상점 이벤트에서 얻은 조잡한 접시들, 혼자 사는 좁은 방의 수납장에 가득 찬 그릇들 가운데 쓰는 것은 고장 몇 개밖에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릇을 조금씩 줄어나간 결과 그릇의 수는 최소한 색깔도 거의 흰색 무지로 통일되었다. 4인 가족이 되었지만 그릇의 수는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적다. 그래도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다. 무미건조하고 예쁘진 않지만 정리하기 쉽게 정돈된 식기장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힘들던 시기에 나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친정집에서 밥을 먹는데 고등학생이던 큰애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그릇, 무늬가 예쁜걸? 우리 집에는 흰색 그릇밖에 없는데 신선하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흰색 그릇이 나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가족들도 특별히 불만을 표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밋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우리 집 그릇들이 병원이나 구내식당 그릇처럼 보여서 갑자기 볼품없이 느껴졌다. 여태껏 그런 생각을 눈꽃만감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변화는 스스로도 의외였다. 그렇다고 바로 그릇을 버리거나 바꾸진 않았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그릇 구입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가 깨지거나 이가 빠지면 똑같은 것을 사서 항상 같은 수량이 되도록 새한 그릇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는 크기와 모양이 같거나 또는 겹쳐서 썰을 수 있는 형태의 그릇이라면 좋아하는 색상과 무늬를 찾아 보충했다. 이제 우리 집 찬장에는 조금씩 다양한 색깔과 무늬, 형태의 그릇들이 섞여 있다. 수납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릇 수는 늘리지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활기차고 화려해졌다. 외출했다가 멋있는 그릇을 발견해도 눈 딱 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온 나에게 예쁜 색과 무늬가 있는 그릇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아직 흰 그릇이 더 많아 그런 그릇을 사용할 때면 조금 특별한 기분이 들고 즐겁다. 집안일과 육아로 힘이 들던 시절에는 단순함을 가장 중시해 쓸데없는 작업이나 정보는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바지까랑이에 매달려 울거나 소란을 피워대던 아이들도 다 자랐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집안일을 맡길 정도가 되었다. 한 시간 걸려 치운 방이 5분 만에 어질러지는 일도 없다. 그 무렵에는 이런 여유로운 날들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릇을 바꾸는 일은 있어도 수자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삶을 즐길 여유는 생겼지만 부엌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그릇장이 많아진 것도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릇만 그런 게 아니다. 여유가 생겼다곤 하지만 나란 인간이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이들도 독립하면 삶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도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물건을 소유하는 즐거움과 사용하는 즐거움을 키워나가고 싶다. 무사히 일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가져야 좋은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갖추고 살고 가진 것은 소중하게 사용하고 즐겁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불안은 줄어든다. 만드는 것도 수선하는 것도 요즘은 뭐든 돈이 드는 시대이다. 하지만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지출은 줄어들고 생활의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오히려 커진다. 나머지는 건강만 잘 유지하면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한다. 어차피 100% 만반의 준비란 불가능할 것일 테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해도 무엇인가가 남는다. 나도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배워서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다. 그런 게 있으면 분명 불안함은 덜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몇 살이 되든 마지막까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 가족의 물건과 잘 지내기 남편이 얼마 전 나에게 내 그 책 어디 있는지 몰라? 안 보이는데 버렸어? 라고 묻기에 그거 여기 있잖아 라고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책상자를 꺼내주었다. 아 다행이다. 급해 필요해져서 말이야. 그 상자의 책은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있던 것이다. 이공계 대학 교재라 매우 낡았다. 우리 집 책장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책들에 대해 20여 년 전 남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있잖아. 이거 아직도 필요해? 응 필요해. 그렇게 대답은 들었지만 솔직히 남편이 그 책들을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책장의 공간이 아까워서 말없이 상자에 넣어 벽장 안으로 옮겨 놓았다. 이런 식으로 집 한쪽 구석에 옮겨두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기본적으로 남편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지 않는다. 남편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므로 마음대로 차분하면 반드시 말썽이 생긴다. 그게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거 필요해? 라고 반드시 물어본다.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차분할 권리가 내게 없으며 그랬을 경우 아이들도 상처를 받는다. 가족이라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사용하지도 않고 아끼는 것 같지도 않은 물건이 방 안에 쌓여 있으면 공간 낭비로 보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소유자와 한몸이기 때문이다.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은 그 사람과 한몸이다. 타인은 왜 그런 하찮은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걸까 라며 의아해한다. 그것들이 함께 사는 내 공간까지 침범한다면 불쾌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와 한몸인 물건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집안을 깨끗하게 한답시고 가족의 물건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버린다면 가족과의 관계까지 나빠질지 모른다. 한 번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정리정돈과 물건 버리는 법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가족이 물건을 버리지 않아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 대화를 하세요 마음대로 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진행자 중 한 명이 맞아요 라며 격하길 공감하기에 조금 의아했다. 나중에 지난 기사를 보니 그가 그 무렵 이혼을 했는데 아끼던 물건을 정보인이 마음대로 버려서 부부간의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제야 그의 반응이 이해가 되었다.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생활에 지정을 준다면 곤란하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이의 경우라면 물건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느 정도 타일러 관리할 수 있고 어차피 아이는 언젠가 집을 떠난다. 그렇다면 남편이 문제다. 좁은 집에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려 하지 않는 남편을 현실과 타협하는 선까지 설득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도 안 되므로 대화는 냉정하게 왜 그것을 버리기 싫은지 가지고 있고 싶은지 자세히 물어본 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의 단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답을 하지 않고 그래도 버리고 싶지 않아 라고 그가 우긴다면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 물론 걸리적거리고 우울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일부라면 꼭 참고 받아들인 수밖에 없다. 어쩌랴 덕을 먹었다면 접시까지 핥으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너무 걸리적거리거나 집안에 두는 것이 어렵다면 몰래 상자에 넣어 다락이나 수납장 구석에 넣어두자. 보관 창고에 맡기고 임대료를 남편에게 청구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가능하면 마음대로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가네코 유키코 조자의 50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오늘을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여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의견? 무조건 휴양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도보로 여행해야 하는 배낭여행에 잘 맞는 지역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이 배낭여행으로 가기 좋은 여행지를 막 욕하시더라고요. 그걸 막 듣고 이제 제가 원래 알던 다른 분 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못 걸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걷는 게 힘들어서 그런 여행지 싫어하는 거라고 근데 그 여행지 싫어하던 분이 그때 30대셨거든요. 절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나이였는데 숫자 자체가 몸에 나이까지 얘기해주지 않는구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분이 좀 화약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저는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편한 여행을 선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체력에 필요한 일을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딱히 나이가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육체적인 힘이 좀 달라져서 못하게 되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들 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 이런 책에 보면 건강을 미리 챙겨라 이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가볍게라도 걷고 몸을 좀 잘 챙겨라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는 에피소드였어요. 아 그리고 가족 물건 버리기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 가족은 그걸 다 다시 주워와요. 사람이 남이 시키고 남이 막 억지로 한다고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간만 사고 그 물건은 다시 돌아오고 정 안되면 저자가 제안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스토리지를 대여해서 남편한테 그 대여를 내게 하는 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결이 안되면 그냥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 나의 에너지와 체력을 이제 남의 물건 거슬린다고 그런 거에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나쁜 일 있을 때 그 일을 곱씹기보다 좋은 일을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많은 것들 특히 다른 사람이 연관된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히려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까지 어느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0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오늘을 산다. 원하는 일 다 이루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